오늘 삼성라이온즈 야구장에 갔는데 청년들이 백여명 몰려와 사진 찍어주느라 야구 구경도 제대로 못했네요. 시간되면 축구장에도 가야겠네요. 요즘 모래시계 드라마 직후의 시절보다 청년들로부터 더 주목을 받는 기현상을 겪으면서 더욱더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는 삶,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. 어제 삼성라이온즈 야구장에서 보여준 대구 청년들의 열광적인 지지에 더욱더 부담감을 느낍니다. 제 정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정신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.